자 그 다음에 좀 붙어주세요. 조금 붙어주세요. 경상도 말하니까 재밌죠? 네 좀 보아서 조금.. 9분입니다. 제가 잠깐 성함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 이영순님 손 한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창고번호 1번 이영순, 박종규님, 황정순님 창고번호 3번 황정순님 올라오셔야 됩니다. 무대 위로 4번 우리 김한주님, 4번쪽으로 가주시겠습니까? 5번 김한구님, 6번 조성순님, 7번 권송자님, 8번 염경민님, 9번 최강열님, 10번 영수님, 김미서님, 9번 성님 네 됐습니다. 자 그럼요 치웅님 조금만 가까이 오세요. 네 아 그럴까요? 확인한다고요? 네. 자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부터 발표합니다. 인기상은 농산물 상품권 2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김지효 감사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발표합니다. 네. 황영 감독님께서 음악을 깔아주시면 창고번호 네. 6번 조성순님 멸점 축하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서로 마주 보시고요. 서로 마주 보셔야 돼요. 네. 손 받아보죠. 하하하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합은 한 번 축제에서 노예자랑 인기상 같이 쓰셔서 앞으로 쓸까요? 네. 잠깐만요. 촬영 있겠습니다. 네. 인기상을 가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조금만 더 올릴까요? 네. 자 김치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관 번호 6번. 조손 기다려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우수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현 이사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우수상은 농산물산복권 30만원 수혜가 되겠습니다. 네. 치우면 좀 가까이 오세요. 그래요? 네. 여기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아 아니 괜찮아요. 네. 누가 됐나요? 네. 자 이분이 되셨어요. 우리 조성현 이사님 안 계시면 네. 계신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사님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네. 어서 오세요. 길이 참 멀죠.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자랑 우수상 최고 번호 3번 황점승님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래 진짜 잘하셨죠. 네. 네. 조성현 이사님 네. 여러분 이런데 박수 주시는가요? 우수상 농산물 사모건 30만원 수요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받으세요. 네. 자 그리고 네. 네. 우리 치욕님도 옆에 쓰실까요? 같이 한번 써주세요. 네. 이거 미리 딱해요. 똑바로. 자. 기념차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조성현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대상 우리 정윤식 조합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제가 본 분들 노래자랑 열두 팀 열띤 소원으로 보내주셨고 또 열심히 불러주셨고 이런 뜻깊은 무대에 함께하시니까 더욱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아 긴장되네. 차가운호 50만원 39번입니다. 누가 됐죠? 차가운호 1번부터 12번까지 있고요. 아 빨리 해줘요. 12번 9번 성립.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네. 이 사람은 오늘 함께한 조합원 한마음축제에서 노래자랑 대상을 넘어집니다. 12번 9번 성립. 똑똑한 여자 불러주셨습니다. 네. 9번 만세 한번 하세요. 조합장님이랑 9번 성립이랑 만세 한번 하세요. 잡고 하셔야죠. 한 손으로. 네. 한 손 잡고 한 손 만세. 만세 한번 하십시오. 네. 만세. 1등입니다. 1등 대상. 박수. 네. 자. 그러면 기념촬영 또 하겠습니다. 네. 기념촬영 할까요? 대상 똑바로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세요. 요렇게. 네. 지금 떨고 계십니다.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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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리를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청가상도 있습니다. 농산물상복권 10만원이 수겨되지요. 우리 상임이사님. 손수홍 상임이사님과 정현식 이사님께서 두구동으로 오셔서 이렇게 참가상 시상 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손수홍 이사님 정현식 이사님 수거 좀 해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네. 안 계세요? 자 그러면요. 네. 자 우리 손수홍 이사님 안 계세요? 네. 오세요. 두 분 오세요. 네. 한 분 더 오세요. 네. 한 분 더 오세요. 가운데. 네. 참가상 시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신 분들께 시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가상 시상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 그러면요. 네. 한 분씩 오셔서 기념촬영 해드릴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잠깐만요. 제가 한 분 한 분 모실게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기념촬영 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드리시면 됩니다. 네. 자. 자. 축하드립니다. 상품 안 주시고 촬영부터 해요. 네. 참가상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상품 2번 나오셔서. 자. 상품 받아가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 네. 서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영혼 얼마나 들리셨을까요? 네. 기념촬영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네. 앞에 서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네. 자. 시상하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고요. 한 분 어디 가셨죠? 네. 또 시상 좀 도와주시죠. 네. 우리 이사님. 네. 네. 한번 더 나오시겠죠? 네. 자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즐겁게 해 주셨던 분. 아우 잘 하셨어요. 네 우리 딸하고 같이. 네. 같이. 네. 그러면 우리 따님도 선물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행복한 가정에 이루십시오. 자, 시상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시상해 주셔야죠. 참가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분인가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까? 네, 시상하시고요. 한 번 남으셨나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그래요? 자, 앞으로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참가자들 모두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조금 올까요? 네, 이만큼 좀 나와주시고요. 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 날이 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 주합장님 잠깐 나오셔서.. 네. 주합장님 한 말씀. 네. 네. 오늘 우리 그..Guống경통이 guten time 우리 가수들 한 곳입니다. 열심한 가수인데 우리 큰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합자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많이 노셨죠? 힘드셨죠?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살인 촬영 한번 할까요 촬영 감독님? 자 앞을 보시고 개성있게 하겠습니다 우시면 안됩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왼쪽으로 퇴장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퇴장하겠습니다 왼쪽